너를 많이 많이 좋아한다 작은 인사하던... 잠시만요! 아 잠시만요! 들어갈게요! 오 좋아요 좋아요! 용자예요 아 약간... 이러고 다닌다는 거 아니야? 모질이 아니야 모질이 이거 당근이.. 당근이.. 아 나 진짜 한번만 더 기다려줘 당근이.. 안녕하세요? 네 디스야 남자들을 쳐다봤는데? 비시방이야 그냥 약간 이름밍하면서 아 아 자연스럽게 해주실래요? 어 좋아요 좋아요 디스야 남자들을 쳐다봤는데? 비시방이야 온대? 온대?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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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한번 더 한번 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면 안 돼지 애들이 물어보려다 제 생년 때? 제 생년 때? 아.. 아.. 지금 배 까먹고 뭐하는 거야? 김지스.. 잠깐 내 얘기 좀 들어줘 빌런 캐릭터니까 빌런 캐릭터 빌런 이러고 뒷담화하면 실력성이 없지 않아요? 아유 환자분 여기 여기 계세요 아유 또 도망치셨네 이러면서 뭔가 좀 여시같은 캐릭터를 여시고 그러다 기를 쓰지도 않았던 것 같은 별세 지가 두근두근 똑똑히 봤다니까요? 아 어 그럼 걱정될 수도 있지 로맨틱 어머! 아 나 진짜.. 아 나 진짜.. 너무 예쁘다 여기 이렇게 애교 머리도 이렇게 핸드가닥만 이게 왜 이렇게? 어.. 하고 다른 쪽은 이렇게 넘기고 어떻게 해요? 아 이거 이상하네 다시 다 넘겨줘 아.. 엔치스.. 엔치스.. 아아.. 나 엔치스.. 215명 아.. 허 미이형 우리 진지한 대화하기로 해서 다음에 먹자 먹자 아아.. 컴백들한테 예의 없다고 진짜 주변에서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 방금 훈녀생장 입술 아주 좋습니다 괜히 너까지 같이 다니다가 너도 이미지 안 좋아질까봐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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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방금 거는 아.. 백.. 와.. 조금만 한 2초 정도만 유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입술을 알았어.. 알았어요.. 너까지 붙어다니면 같이 이미지 안 좋아질까봐 아.. 아.. 완벽합니다 민지스.. 아.. 괜찮아요 나는 쿨러예요 나는 그때 진짜 너네 걱정되는 마음에 아.. 아.. 수고하셨다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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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도와주시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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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세요.. 아.. 아..